또 어떤거 구경하려고 하는데니라 막내야, 막내야 이제 나와도 돼, 막내야. 막내, 니 만져주고 청소할게. 일로와. 또 구석에 숨어 있어가지고. 다리도 왔어, 다리. 청소 이제 시작했는데, 니 다리 위에 올라오려고. 여기 올라오면 내 불편한데. 막내도 만져줘야 되는데. 안 좋은데. 여기 우리 청소하고 눈꼽대자잉. 깨지리 눈꼽 많던데. 이 놈의 자식. 아이고 아이고. 니꼽볼도 가만. 아이고. 아이고. 다행히 다리가 내려가가지고 손이 잘인다. 잘인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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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팔굽까지 안 걷는다고 그래요. 다리니가 불편하니까 빨리 늘 아프네 맞지? 조금만 주고 청소합시네. 이 눈털이 털 많이 날리네. 네 눈이 들어왔어. 눈이 들어왔어. 너 벌써 달라고? 지금 네 얼굴 보고 있나? 야옹이야 어? 저.. 저 잘생긴 쟤는 누구지? 어? 무늬거든 무늬? 까칠이 왔다 까칠이 어? 까칠이 양쪽 눈으로 눈꼽 딱 붙이고 응? 청소 끝나고 도망가지 말이니 어? 눈꼽 여기 눈꼽 눈 눈꼽 아이고 까칠이도 착하다 이제 털 어이 그래서 털 많이 날리네 그래 그래 해 만져줄게 털 많이 날린다고니 아직도 아이고 이봐라 어이구 이거 쐈는데 너 털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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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힌다 이래라 가라 가라 그래도 좋다 그래 가칠이 그래 그래도 좋다 털 많이 날려 좋다 이래라 으응 야 오늘 다행이다 꼬리가 안 와가지고 다행이다 꼬리라서 난 너희들 조금미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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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는 올라온다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올라오네 응 응 으응 으응 끝에는 이제 끝까지 손 안 달린다 응 조금 있다면 이제 못 가 끝까지 네 어이구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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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려갈 거가 예정 아이콘 살찌라 손다 손다 와 오 잠시만 오 오 오 오 오 오 역시 올라와픈데 다리 언니 앉을 자리가 없는데 쪼쿠이가 자세를 너무 잘 잡아 붙다. 쪼쿠이 진짜 너 너무 편해 보인다. 와 화장실 갑시다. 다리야 이래서 뭐해? 어떻게 이동을 함 이래가지고 너나 너나? 니가 스크래치 아니다. 쪼쿠미야다 쪼쿠미 목 línea 너라 요건 헹 요러 온다 쪼이 눈빗 아이고 이놈이 소통 이제 내려가자 청소 끝나고 오늘 소파에서 만져줄게 자 이제 내려갑시다 자 내려갑시다 자리가 없구나 자 내려가자 자 내려갑시다 다리 부린다 아니다 이제 조금이 다르고 예 이에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